Q. 전쟁이. 에릭. 네. 너 셀카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알지? 당연하지. 살짝 외계인 같은 거.. 당연하지. 에릭아 영어 알려줄까? 에릭 다리보다 머릿결이 더 튼튼한 거 알지? 에릭 갓 태어난 송아지 같은 거 알지? 당연하지. 저희가 너한테 장난 많이 치는 거 너 성격 좋아서인 거 알지? 당연하지. 그래도 너 멋있어. 감사합니다. 네! 어.. 솔직히 형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1년 전이랑 성과 없는 거 알죠 야 이건 맘상황이.. 그래도 너보다 낫지 자 끊어지고 있어 아 형 솔직히 형 옷 입는 패션 스타일 솔직히 좀 별론 거 알지? 어 니긴 낫지 에릭은 얻는 게 없어 야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에요 제가 너부터 잘 입는 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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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제 개인 그 팬의점에서 항상 망고주스 일참 모리토리를 사잖아요 사서 제가 항상 거기다가 양 옆에다가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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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에다가 에릭을 적어놨어요 와! 선을 재키덕까지 했어요 아우ㅋㅋㅋ 잡니다! 얄미워서 제가 롤바 걸었어요 잘했어요! 그건요! 잘했어요! 이거는 형이 못된 게 아니라 제가 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너가 장받아야 돼. 죄송해요. 에릭 에릭! 같은 방해권 동료 누구야? 나 협력꾼인데 왜 나의 방해권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근데 서로가... 서로 그냥 튕긴 것만 봐도 방해권이잖아. 생긴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오! 내가 만약에 방해권이거나 스파이였다? 난 그럼 렌즈를 꼈을 거야. 오늘 렌즈를 안 꼈어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줄여줄 늘어나는 방해권. 나를 믿어주시오! 어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방해권이면 우리한테 소호기? 콜? 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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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같이 연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얻어먹자. 골! 난 방해권이 아니라고요. 아 스파이더. 에릭 초조하다. 아 형 형 진짜.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 에릭 스파이다. 방해? 왜? 같이 하자. 싫어? 아니 신이 아니에요. 바쁜 몸입니다. 그러면 갈 때 이것 좀 더. 정리를 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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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으니까 또 내가 끝까지 또 안기 때문에. 원래 산 사람이 마무리까지. 알지 알지 알지. 우리 에릭이 많이 보여주세요. 정말 영혼 없이 많이 하자. 샀으니까 그쵸, 저희 여기서 왔습니다. 자, 화이트 되세요, 여러분. 자, 다들 뉘야 잘 먹을게 해야지. 뉘야 잘 먹을게 해야지, 여러분은. 할래님, 잘 먹을게요. 뉘야, 잘 먹을게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이 V LIVE를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엄마! 이모! 이모! 엄마! 이모! 이모! 타이밍 진짜 오늘 장난 아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계속 이래요. 배경 화면도 아닌데. 엄마한테 말했어. 아니, 핸드폰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 손에 핸드폰을 고정해서 하나 사줘야 할 수도 있어, 엄마. 사주는 건 아니야. 딱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난 솔직히 너한테 다 내달라는 생각하기도 싫어. 내게 옛날 핸드폰 줄게, 내 거. 아이폰으로. 몇이야? 아이폰 세븐. 아이폰 세븐 좋아? 세븐이면 좋지. 좋아? 야! 너 휴대폰이 세븐이잖아. 아니요, A플러스예요. 아, 그래? 나 아이폰 5인데. 내가 6에 썼었어. 이 반사판을 대주율 멤버를 지정해주세요. 두 명을.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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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서유. 왕내들이 해줘야지. 왕내들이. 자, 턱 밑으로 반사판 해주세요. 아, 그러면 안 돼, 저희. 자. 오 마 갓. 자, 그럼 왕에게. 아, 라수제비 먹고 싶다.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그리거든요. 헝하들한테 물어보세요, 헝하들. 헝하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그리거든요. 아, 그리고 또 더비 어제 제가 쇼파에서 잠들었는데 선우가 안껴주고. 아, 맞다. 그리고 더비. 뉴 형이랑 어제 제가 막 애교부렸는데 막 싸우는데. 아, 맞다. 그리고 더비. 그리고 어.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 어? 오늘 무슨 일이죠? 아, 4월 1일.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튜고 나와주세요. 마치고 있잖아. 여러분, 어제 제가 올린 선우야를 보셨어요? 포미스 멤버 에릭 러브즈 유. 땡큐. 피스!